퓓 어잇! 퓓 퓓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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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오호! 아! 안된다구! 으아! 칩착해 아잇 칩착해 아잇 아아아야야야 아니야!! 어 이거 설마? 아잇! 니가 없었으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좋 finns 야 쩌거도 포기 said 쩌거 흐악 흐흐흐흐흐흐흰흐흐 çek 자아 시작하쥬오오오오! 흥! 안돼! 아 안돼! 안됐는데! 또 설마! 아! 설마! 아어어엇! 진짜 존나 아깝다! 우와아아아! 진짜 아깝다아! 어? 아니 이런 길이? 자 일단! 아 일단 저거랑 보너스같아 보너스 스테이지같은거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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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안돼 땜이야 진짜 깝다 아이 자 뭔가 감을 감을 얻었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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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아 아냐 아냐 잘못했으 뭐야 딱 빠져나오네 딱 빠져나오네 아하하 머리 머리 머리만 살면 돼 머리만 아 너무 빠르다 아이씨 한 번에 저 더블점브 갈 수 있나 없나 확인한건데 오케이 오케이 안되 X됐다 안되 X댔다 안되 안되 X댔 안돼 안 돼 안 돼 X댔 안되 안 돼 X댔 아잇 뒤로, 뒤로, 오케이, 뒤로 이것도 뒤로, 오케이, 좋아, 좋아 쭈구려 어! 괜찮아 괜찮아, 두 손 없어도 어, 괜찮아 어, 괜찮잖아! 이게 약간 엔진버그가 살짝 있네, 엔진버그가 자, 엔진버그가 살짝 있어 야, 몸하고 머리만 남았을 때 그, 짤린 힘의 힘 쪽으로 날아가 야, 나의 몸, 내 몸에 가해진 힘 쪽으로 계속 날아가 약간 버그가 있네? 우와, 이것도 진짜 바로 잘려? 야, 좀비가 좀비 피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좋아 안 돼! 아 좋아, 좋아, 머리 할 수 있어, 머리 할 수 있어 지금이야! 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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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약간 힘드네 아니,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거다! 다시 오! 오! 아야, 진짜 아, 좀 어렵다 이게 여러분 아, 그거 아십니까? 이제 이게 거의 반이야 아, 스토리 진짜 저, 벤이라는 인간을 구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점프, 오케이 아아! 아아! 아, 또 머리만 남았어 아, 쫄떠어지면 좋을텐데 어, 오케이 아, 딱 얘 걸리네 벤! 아, 알아서 지금도 벤 외치자 벤! 걱정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흐어억! 흐어억! 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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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약간 프레임이 좀 다운이 있네 프레임 다운 어으, 잠깐만요 봅시다 어, 이게 아니야, 이게 아니야, 이게 아니야 하...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심작, 심작해, 심작해 이게 야, 이게 처음엔 안 무서웠거든, 이게? 근데 지금 뭔가 과감하게 점프하기가 좀 두려워 난 너무 두려워 아, 이러면 안 돼! 어, 이게 더 낙법이 좋네, 낙법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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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 어, 좋아 어, 좋아 으어어억 치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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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어?! 꼈다아아!!! 아 이건 좀 걸렸다 12분 12초 아 acts you 10개까지 컸다 자 여러분들 오늘 팬앤디 아 이디 팬앤디디 좀비 초발 드림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... 어... 힘들었어요. 다음에 이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유튜브로 스포일러 관련된 이런거 자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추천하실게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에디에요? 뭐 그런거죠. 감사합니다. 데헷!